아냐 이게 아닌데 왜 난 자꾸만 친구의 여자가 좋을까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왜 내 맘속에 논통 그녀 생각뿐일까 친구 몰래 걸려온 그녀의 전화가 난 매일 뿐일까 냉정하게 거절하면 되는 왜 난 그녀를 거절하지 못할까 정말 난 미치겠어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오랜 친구와의 운정을 외관 채 흔들리는 게 너무나 괴로워 난 포기하면 되는데 왜 난 고민할 게 없는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지 미안해 내 친구야 잠시 너를 끊어냈던 걸 지금까지 너에 대한 내 우정이 아직도 좀 먼저 다른나봐 이해해줘 내 친구야 잠시 흔들렸던 우정을 누군가가 너와 나의 친구 사이 질투해 시험했던 거라 그렇게 생각해줘 싱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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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постоянно 싱글 당황 뭐야? 지금 odd 운정을 영상으로 만지기고 가방의 여자가 어디인지 그런 걸 보여줬는데 타이완! I love you Actuaĺ 정말 이게 너야 왜 하필 난 친구의 여자가 도울까 이러면 안되면 그래 그녀에게 흘리는 걸까 친구와 그녀가 낫던 다른 얘기는 왜 내가 웃는 걸까 말도 안되는걸 상상하면 헛된 기대를 왜 난 자꾸 하는 것일까 정말 난 모르겠어 이런 내 자신이 싫었어 내 욕심만 채우려 우정을 잠시 내 자신이 싫었어 너무나 괴로워 마치 죄를 지은 것 같아 이젠 모든걸 다 잊고 지은 두 곁으로 돌아가야 했어 미안해 내 친구야 정신을 잃기만 했던걸 지금까지 너에 대한 내 우정이 아직도 좀 멀어난가봐 이해해줘 내 친구야 정신을 흘렸던 우정을 누군가가 너와 나의 친구 사이 정신을 흘렸던걸 bit 그 다 잊고 있어 난 이 아이카 예!!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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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